예산군 보건소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% 이하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무릎, 인공관절 수술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. 보건소는 척추, 어깨, 요실금, 전립선, 비대증 등에 대한 검사와 수술비 등의 본인 부담금,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개안 수술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